요즘 걸그룹 중에서 가장 단단한 그걸 불쌍하게 만드는 남신 적용하게 만드는 우리 네드벨벳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저기 미쳤어요. 저 앞쪽으로 현빈 안녕하세요. 현빈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제가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저 놀진 현빈 수업만 들으면 항상 힘을 얻고 다시 행복하는 마음을 내지곤 했었는데요. 누군가 그런 소중한 선생님이 이렇게 존경하신다니까 저희가 이렇게 축하로 정말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세상에 이런지라는 소중한 선생님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둘 하나 друг 셋 둘 셋 셋 사랑해 사랑해 나의 모든 것을 잊는데도 아름다운 날 영원히 come for you 사랑해 널 사랑한다 오직 너를 위한 믿음으로 전 버리지 마 약속할게 우리라는 이름도 Just for you 오늘 너 하나 너만을 위해 사랑해 사랑해 넌 하나 너만을 위해 사랑해 사랑해 넌 하나 너만을 위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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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것을 잊는데도 아름다운 날 영원히 come for you 사랑해 넌 모든 것을 잊는데도 아름다운 날 영원히 come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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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한다 오직 너 하나 너만을 위해